놀 자리가 있겠어요? 이거 좀 놔두겠지. 이거 좀 놔두겠지. 익숙한 맛만 좋아하는데. 우와, 되게 맛있겠다. 감독님, 특별히 감독님 좋아하신다고 병호가 준비하라 그래서. 아, 걔를요? 네. 잘 먹네. 아, 대게는 진짜 맛있죠? 대게 진짜 맛있어. 많이 맛있겠다. 아우, 제일 맛있는데. 꽉 찼네, 그죠? 살이. 언니 봐. 왜? 내가 젊은 걸 알지. 아, 손질내셨어? 까먹었다. 아, 맛있겠다. 어머, 어머, 어머. 힘이 좋으시니까 그냥. 작살내셨네. 엄마의 마음으로. 엄마, 엄마는 대머리가. 엄마에 대한 손입견이 좀, 예. 이거 밥 비벼 먹을 거 진짜 많이 먹어. 밥 비벼? 해보겠습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지금 엄마 감독님이 그거 만들 거 같아. 약간 대척해야 하는 거야. 어쨌든 배가, 배가. 아직 배가 고픈 것 같아. 배가 고픈 것 같아. 배가 고픈 것 같아. 배가 고픈 것 같아. 제가 해드릴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정말 맛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차를 밟아야 돼. 아, 정말 맛있겠다. 그냥 뭐 간 안 해도. 너무 고맙습니다. 병원과 딴 데 가려고 그래갖고. 아, 그건 아니시겠지. 좋아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, 병원과. 우리 제품을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잘해야 될 건데, 그렇죠? 어느 팀에 가더라도. 잘,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좀 더 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. 병원은 지금 다들 안 하고 있다는 거네, 그렇죠? 지금 앞에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다들 있는데 전화 달라고. 바로 옆에, 바로 옆에 있는데. 저거 너무하네, 진짜. 야, 진짜? 나는 병원 선수가 멀리 앉은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. 좀 더 조심해야지 실력을 들고 할 건데.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. 비비를 제가 비비를 했어요. 네, 저희는 잘 앉으셔도 돼요. 내가 비비를 해드려. 김치, 김치 있어? 김치, 김치에 가두고 잡수도 맛있어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병원에 앉아서 먹어. 그래, 먹어, 먹어, 먹어.